25분 뒤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뭐 했다고 진짜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한 개 없는데 계약이야 저는 원래 학교 갈 때 화장하는 타입은 아닌데 오늘은 계약이니까 조금만 발라보려고요 내 선크림 졸려 죽겠다 진짜 왜 이렇게 졸렸지? 이거 쓸 건데 얘는 다른 거랑 다르게 좀 하얗게 되는 게 덜하다고 해야 되나? 딴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번에 방학 숙제가 없었거든요 애들이 학원 다니느냐 사적으로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딴 학교는 모르겠네요 어릴 때는 진짜 방학 숙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고 갔는데 정작 당일날 가면 검사 아무도 안 하고 되게 억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계약 첫날인데 진도를 나갈까요? 나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진짜 잘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벽돌 벽돌 색이라고 해야 되나? 아몽드? 왜 이래 얘가 진짜 안 좋은 게 각질이 많이 생겨요 얘를 바르기 시작하면 립밤을 꼭 발라줘야 돼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우 더워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유튜브?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너 조용히 해 너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야 제발 조용히 해 너 진짜 제발 조용히 해 너 최선일이 난 조용히 할래? 저윤 아니야 제발 조용히 해줄래? 조용히 해 얘들아 집중간 나는 케찹을 먹을 거야 내가 스위트칠리 먹어봐 스위트칠리 아니야 스위트칠리? 나 매운 거 못먹는디 네 나왔또? 어때? 마늄?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찍혀 이거 있죠? 아 이거 에이비야? 어 찍고 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뭐 먹을래? 감사합니다 아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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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너무 귀엽다 진짜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서 방금 집 들어왔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샤워 좀 한 다음에 공부할 준비하려고요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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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결과 미쳤다 미쳤다 감사합니다.